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방송을 시작하자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뭔데요? 저는 무조매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깥 양말 그냥 지금 신는 겁니다 지금 취향이 좀 독특해요 강하다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파이팅이니까 다시 한번 달려라 외쳐주세요 달려라! 바깥! 네 잘하는데? 자, 이거 그 어디인가요? 이거 뭐 베개도 있고 딱 지금 잠들기 좋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뭐 하러 왔죠, 저희는? 자, 오늘 달려라 방... 전방, 전방 제목은? 파자마 파티입니다 오우, 피야마 파티 자, 준비, 시작! 야, 난 골드로 섞... 아이, 뭐야? 어? 야, 실버 자, 완성하시면 먼저 머리로 비행기 들어주시면... 허잇! 자, 진 1번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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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잇! 아니, 비행기 어떻게 접어? 비행기 잘 접어, 뭐예요? 비행기 어떻게 접어 나왔습니다 아니, 형, 왜 여러 개를 잡고 있어요? 하하... 비행기 어떻게 접냐? 일단 모르게 소리 내, 그냥 하잇! 하잇! 아니, 순서가... 정...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던져서 옷에 착륙을 시키라고 했는 거야 맞아요 아, 거리 아니였어? 거리? 거리 아니야? 난 유니콘으로 가있어, 유니콘으로 유니콘이요? 헉! 들어와! 어? 진짜 왜 저걸 왜 사서... 난 여러가지... 어? 와,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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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 가운, 가운 와, 저... 인터내셔널 K, 팝, K, 센세이셔널, 샤인샤인, 레인보우 트래디셔널, 트랜스퍼, USB, 허브, 시리버, BTS 아, 이거 마음에 든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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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야, 이거 괜찮다 귀엽지, 이거? 형,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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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세요 아, 뭐 하지? 5, 4, 3, 2 진짜 비영 같은 걸 골랐다 난 이 가운데 바지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바지야? 바지 아니야? 제이 형, 널 입어라 번질게요 자, 지비 꼴등 자, 뒤로 불러와 주시고요 어, 개량 한 번 어, 어? 실패 머리가 저기로 향하지 않았죠? 자, 내 차례야 와, 대박이다 힘겨냈는데? 이거 맞죠? 인정이죠? 자, 그러면 우리 셋이 싸움이 돼요 가세요 여기 브랜덤은 어디 거예요? 여기 꺼져, 괜찮다 형들이 제일 싫은 옷이 뭐예요? 아, 몰라, 아무나 걸려라 완성됐어 예스! 저 이거죠? 오른쪽, 오케이 무난하네요 괜찮지 않아요? 난 바지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 어우, 나 여기 아주 좋아 꼬쳤네 야, 꼬... 꼬쳐버렸네 아, 나 바지 좀 갈아입을래 아, 어, 아, 사우나구나 자, 늦게 나오시는 분은 벌칙이 있습니다, 꼴찌 meio 마십시오 벌칙, 벌칙 벌칙 받아 안돼 2분 나갔습니다, 2분 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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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기 제일 늦게 나온 사람 벌칙이라면서요? 네 아, 벌칙이 있구나 네, 지민 형이다 네 도착, 도착 다 꿀팁이야 너무 힘들어 환불 완료 지금 거의 저 무라 1채예요 색감이 완전 잘 맞습니다 네, 무라 1채입니다 저는 캐릭터 자체입니다 그렇네요 형이 가장 먼저 접었는데 그걸 선택하다가 되게 따뜻해 형, 등 한번 보여줘요 짜잔 비둘 sur 什麽 대박이다 너 정말 mail ba, 종군? 네 내가 평소에 또 오고기 많이 입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뱉 here 아, 우리가 지금 함께 몇 년을 했는데 여러분, 척하면 척, 아니겠습니까? Let's go 자, 지민이 생각했습니까? Okay 지민이, 그거야? Okay 아, 그거야 뽀랄라 뽀랄라 라지 뽀랄라 여러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이거 어떡하지? 아, 지금 정국이 막혔어, 얘들아 어떻게 큰일 났어 아, 정국아 아, 이게 뭔데? 나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정국이? 10초 지났습니다 일단, 일단, 그림을 좀 상세하게 그릴 줄 아는 애들이 배치한 것인지 이해했죠, 이해했죠? 남짓이 그림 아니다 돼서? 인경하고 있어? 야, 이거, 이거, 이걸로 그리기에는 너무 아니야, 형, 할 수 있어요 아, 창의력을 짜내봐요, 형 아, 이렇게 간다고? 이거, 아니, 나 네 거 보고 생각나는 게 이것밖에 없어 넘기세요 오케이, 자 뭔지 알지? 아, 뭔지 알아? 아, 이렇게 되는구나 많은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셋 자, 빨리, 봐봐, 봐봐 믿어요? 나는 이거 진짜 쉬운데 아, 이거 쉽지 틀렸어 응, 아니야, 이거 쉬워 허벤, 아니, 저 책은 정상한다, 바로 정상한다, 바로 야옹 하하하하 언제 그랬냐고, 또? 정상 야 우와 왔어? 자, 왔어 아, 오케이, 간다 시간이 없어, 진 여기야, 여기 그거야, 그거 끝났다, 이거 이거야? 아니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이거야? 아니야 이거야? 얘가, 얘가 누구냐고요 아, 태형이랑 바꿔야 되나? 태형이, 태형이 일본어 보내자 하나, 둘, 셋 클라파 어? 안 돼? 그러니까 뭐 아닌가? 아니, 뭐, 일맥상통해 뭐, 아미밤으로 지켜있길래 아미밤으로 지켜 괜찮아, 계속 공개해 주세요 아미밤 공개해 주세요 자, 여기서 아미밤 그렸죠? 공개해 주세요 뭐였어요? 공개해 주세요 보라해였죠 아미보라해 아 무지개 보라해 어디서부터 문제 있을까요? 아니야, 이거, 이거 노린 거예요 아, 그래요? 아미보라해, 이렇게 오, 오 이걸 노린 거예요 이걸 노렸네 아, 이 정도면 성공이죠 야, 지민아, 이거는 아미보라해 하고 싶었는데 텔레파시 완전 통해서 와! 보라해인데, 왜? 아미말을 그래, 윤경이 잘못했어 나, 아니지 이게 아미를 딱 얘기할 수 있게 텔레파시가 잘 전달된 거죠 이렇게 하죠 아미말이 저렇게 생겼네 아미, 이꼴, 보라해 오케이, 좋네요 아미가 곧 보라해고 보라해가 곧 아미다 그래,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처음에 태형이가 이거 그리길래 난 이건 줄 알았어 방탄소년단 사랑해 이건 줄 알았어 그럴만해 자, 바로 두 번째 게임 처음에 맞춘 거예요? 맞춘 거지, 설마 아니, 이건 맞춘 거지 설마 달방 제작진이 아미가 보라해라는 걸 부정하겠어? 만약에 이거 틀렸다 하면 우리를 그냥 부정하는 거죠 아미를 부정하는 거 풍선도 보라색인데? 이건 뭐 근본 논란이 이럴 거면 데뷔 안 했지 귀여움을 엎드려요 귀여운데? 우와! 네, 첫 번째 게임 진작 오케이! 이야, 지민 역시 아미의 힘이 대단해 지민이 지민이 뭔가 RGA 느낌이 되게 좋은데 차분하게 되는 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쉬워요 갑니까? 여러분들, 너무 쉬워요 자, 이 부분을 끌고 계시면 안 돼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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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RGA의 기관 뭐예요? 가시죠 뭐야, 돼서? 어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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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요, 이거? 배웠어, 이게 의미가 있나 싶다 뭐요? 딱 있는 건 그대로 자... 자, 어휘가 없죠 이거 아니야? 아, 저기서 발곡됐나 보다 아니야? 제작진 반응 보니까 저기서 이때 저의 센스를 발동해야 되는 건가요? 아, 기대할게 뭘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보라고 이게 변질된다고? 뭔데, 갑자기 괜히 왜인데? 에? 이거 아니야? 아, 빨리, 빨리, 빨리 맘대로 해 뭐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음... 음... 정답 하나, 둘, 셋 박지민, 박지민, 박지민 와... 맞죠? 이게 박지민이 됐어 하나, 둘, 셋 이게 취미지, 취미 자, 하나, 둘, 셋 사랑해 사랑이 나밖에 없잖아 저기서, 저기서 바라먹었네 하나, 둘, 셋 나 하트 하트 나 하트 하트 뭐야, 뭐야, 나도 하트가 취미가 된다고? 야, 이렇게 쉬운 문제도 이렇게 변질되는구나 자, 안 돼요, 뭐 다리 변동을 좀 할까요? 레츠 고, 레츠 고, 취미 레츠 고 쉽죠? 쉬워, 쉬워 어디? 아, 이게, 이게... 아, 깜짝 놀랐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건, 이건 솔직히 맞춰야지 난 할 수 있어 넌 이거 해야 돼, 자 하나, 둘, 셋 맞춰야지, 이거 하나? 이건 너무 쉽다 아, 이거 모르면 안 되지 근데, 이거 모르면... 어, 이거 모르면 큰... 이거 모르면 큰... 가자, 형아 하나, 둘, 셋, 박지민 아,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명사로 해라, 명사로 왜 이리 많이 적놔? 아, 뭐 그래, 뭐 그렇지 이상한 가지 말고 잘했어, 잘했어 뭐 했네? 궁금하다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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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p 바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pad Russell 뭐였지? 이거 어떻게 어떻게 그려, 그려 야 누구, 상상력을 발휘해봐 omieci수라, 지금 어디서 뺀질되는 거야? 미안하다, 친구들아, 저거 이거 그건데, 이거 좀 모르겠다 뭐야 하나 아니, 너무 어려워 둘 셋 셋 브이행 야, 이거 완전 브이행임이야 이거 완전 브이아미자 이거 첫 잔작방이 많잖아 너도 잘못했어 첫 잔작방에서 파이 김태형이다 1차원적으로 했어야지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자리만 바꿔면 돼요 이런 걸로 이상하지 마 난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어차피 우리 이거 보고 안 볼 거 아니잖아 그렇지 당연히 근데 진짜 미안한데 솔직히 4시인가 2시인가 헷갈렸어 원더인가 헷갈렸어 원더는 또 뭔데? 원더는 아직 안 봤어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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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시작 진짜 쉬운 게 있잖아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태껏 다 쉬웠어 아니 왜 네가 그림을 그려? 아 내가 그림 그린 거 아니에요? 오케이 내가 할게 오케이 오케이 간다 하나 뭐 너 그랬어? 하나 둘 셋 아 이건 뭐 하시면 안 되지 아 오케이 왔다 넷 내가 드럼이라고 떴는데 남준아 하나 둘 셋 이거 딱 풀어낸 게 있죠 뭐 뭐 뭐 뭐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가볍게 그치 가볍게 남준이 형도 좀 탈뚝한 나 뭐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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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내가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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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구멍이야 그래 이렇게 문질로 해야지 아 이건 이건 화면이 가볍게 표현해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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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해 가볍게 자 자 어느 쪽부터 들어주세요 어느 쪽부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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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나는 맨 처음에 그냥 그림으로 표현했어 그림으로 그렸는데 내가 알았어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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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런 걸 해야지 10초 진짜 사우나 온 것 같네 아 사우나? 가볍게 생각해 봐 자 오바 가볍게 생각해 가볍게 가볍게 1차원으로 가자 가볍게 가자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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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니 가볍게 가볍게 가자 아 자 가볍게 가자 오케이 하나 둘 셋 가볍게 가 그림으로 그려 가볍게 자 가볍게 가자 가볍게 가자 가볍게 가자 가볍게 가는게 하나 둘 셋 응? 뭐야? 가볍게 가자 가볍게 가자 가볍게 가자 오케이 가볍게 갈게 딱 보면 몰라 오케이, 오케이 스파이야? 아니, 진짜 가볍게 두... 두... 접근했어, 진짜 가볍게 접근했어 근데 반응이 안 좋은데? 그럴 수 있겠는데? 일단 갑시다 정구아, JK 둘 중 하나야 아니, JK 둘 중 하나야 어렵게 가자, 어렵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좀 어렵게 가면 될 것 같다, 그렇죠? 어, 그렇지? 여긴 좀 쉽게 왔으니까 조금 어렵게 가면 될 것 같아 나는 남준이 거 보고 맞췄어 뭐야, 이거였잖아, 정답이 근데 확실히 모르니까 확실히 있어, 뭔 게 있어 오케이, 좋아 오, 야, 애매한 선을 잘 맞춘다 보여줘, 보여줘 됐어 V LIVE야? 아, 참... 오, 이거네 형, 가볍게 갑시다, 형, 형,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생각해, 가볍게 원초적으로 나는 원시인이다 생각하고 뭔데? 아니, 잠시만, 난 내가 본 거는 이게... 오케이 형, 원시인이야, 많은 거야 원시적으로, 2 원시적으로, 2 너무 가볍게 갔는데? 2 어디서 저렇게 한 거지? 가만, 원시적으로 2 봐봐 봐봐 토끼가 갔는데? 저거 하도 B 아니에요? 야, 정국이가 잘했네 B 아, B였어? 하지만... 김태형입니다 김태형입니다 하하하하 내가 틀렸어 내가 잘못했어, 이거는 야, 어렵다, 야, 좀 단순하게 가자, 단순하게 오케이, 오케이, 가볍게 생각할게 야, 단순하게 가자, 몇 개 나왔어 인물, 인물이 너무 어렵다 오케이, 몇 개 나왔어 진짜 가볍게 한다 뭐 하는 거야? 가볍게 생각해, 가볍게 제이홉이 구멍이야 제이홉 스파이야? 제이홉 스파이다 제이홉 스파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길게 생각해, 길게 길게 생각해, 왜? 길게 생각해, 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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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어, 잠깐만 잠깐만 좀, 근데 좀 많이 가볍다 잠깐만 어, 야 아, 가볍다, 가볍다 내가 맞춘다고? 야, 이 정도면 피카소야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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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어, 가볍지 뭘 생각해, 그냥 가볍게 생각하니까 뭐야, 내가, 내가 모르는 거야? 지금 약 3초밖에 없었어 지민이 앞으로 와야 될 것 같다 자, 넘어가야 돼 맞아, 뭔지 모르겠지만 와줄 거야 아니, 누가 받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살짝 의심의... 자, 그게 있네 왜, 이, 이 의심의 의심이 있었어 이게 맞다고? 장난해요? 하하하하 이게 장난해요, 이거? 나는, 나는 뭐, 들은 것밖에 없으니까 야, 쟤는 진짜... 야, 지금 동국에 가고 있냐? 쟤는 화백이야, 화백 동국이야? 진짜 첫... 5초, 5초는 너무 여유있지 어, 이거, 가자 오케이,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이거는, 이거는... 이거 왜 불러? 원시적으로 가요 그래, 이거... 내가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남의 그림 보면서 좋아, 좋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그게 더 헷갈려 이거 맞아요? 기린 맞아, 기린 맞아 자, 옮겨주세요 자 여기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시에요 오케이, 가만 그만해 형, 이거 문제라니까요, 남준이 형 기린에 닭발을 그려놨어요 어디 가봐, 가봐 형, 이거 뭐지? 키메란가? 이렇게 적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신인가 싶은데? 용 같기도 하고 형, 포리얼 자, 이제... 이제 좋아요, 반응 없기 좋아, 간다 오케이, 이제... 이제 가만히 있자 그래, 가만히 있자 가장 문제 아, 가볍게 하자 아, 가볍게 하자 그래, 이거는... 아, 진짜 가볍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 아, 나... 야, 가볍다, 진짜 가벼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 야, 이건 진짜... 이건 못 맞추면 이상한 거다 하나, 둘, 셋 이해해줘라, 이거 이거, 이건 이가 된다 우리 너무 못 맞췄어 자, 하나, 둘, 셋 아, 이 정도는 맞추지 얘 맞춰야 되지 오, 진짜 잘 그린다 아, 남준이 어떻게 됐어? 하나, 둘, 셋 아, 이거 진짜 너무 잘 그렸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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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예요 나쁘지 않네 저 한글이죠? 한글이죠? 하! 다라 탓 근데 이제 문제를 아예 그냥... 난이도를 거의 어린이 수준으로 안 보여줬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막 초등학교 2학년 올라온 애들한테 선생님이 자, 얘들아 보세요 그랬을 때 딱 내고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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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는 모를 수가 없지 동심의 세계에서 하나 하자 하! 자, 오늘의 결론은 방탄소년단에 코끼리 기린 정도야? 겨우 맞춘다 하! 코... 다림시여 코끼리 기린 정도 어 첫 번째 종재 나와있습니다 1 아, 이거 너무 쉽지? 1, 2, 3 1, 2, 3 3 3 3 3 3 와, 뭐야? 하, 씨, 뭐야? 뭐야? 하, 씨, 뭐야? 뭐라? 뭐야? 아, 맞잖아, 이거 아, 진짜? 답답하나, 진짜 야, 애매하면 뭐 하나 맞추래? 자, 가자, 가자, 가자 애매하면 뭐 하나 야, 애매하면 야, 잠깐만 이건 안 되겠다, 슈퍼는 이거 가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 4 아, 이건 너무 쉽지 1, 2, 3 1, 2, 3 이거지 응 아, 알겠습니다 자, 야 아, 이거 너무 쉽지 1, 2, 3 3 뭐하냐? 이거 아니야? 뭐했냐, 뭐했냐? 셋 뭐하냐? 이거 아니야? 아 얘는 지금 낚았고요 우리는 지금 던졌고요 당연히 이거지 아, 예 심지어 누가 이렇게 아니야, 이거 가치관의 지향점이 다른 것뿐이야 쟤는 결과에 정신을 주는 거야 다음 문제 갈게요 네 아, 이건 너무 쉽지 1, 2, 3 1, 2, 3 아니, 형 야 아니, 형 아니, 형 이거지 이게 왜 나왔나? 공부에 봐볼 때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왜 이렇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딱 맞지 봐봐, 이미 틀렸어 이미 틀렸어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아, 이거 1, 2, 3 아니, 형 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건 또 방탕한 남자 1, 2, 3 아니, 형 뭐 있냐? 아니, 형 그냥 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자, 가자 1, 2, 3 3 1, 2, 3 1, 2, 3 아 설마, 설마 왜? 얘는, 얘는 딸이네요 누구야? 누구야? 야 야 아니, 아까는 결과잖아 아까, 아까는 결과잖아 야 야 야, 마시아 야, 공부할 때 아까는 이러고 있거든 야 아, 씨, 이러고 있잖아 야 아 오케이, 이게 아니, 애매하면 이거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사랑이지 사랑이지 다 사랑이네 아, 이거 다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잖아 아, 이거는 인정이죠 야, 이건.. 야, 야, 야 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우리 이게... 우리… 사랑해 우리, 우리 우리 나비 사랑하잖아 형, 여, 여, 여 세상에 다양한 모습의 사랑이 있습니다 야, 누가 왜 이러고 했으면 진짜 깜찍 해 야 야 정답, 정답입니다 이건 정답입니다. 아미가 나오기 이상은 오답입니다. 맞아요. 아미는 옳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김태형이 왔어도 내가 맞힌 줄 알았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왜? 우리 이거잖아. 이거야. 이거야. 내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다. 초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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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라운드. 빨리 빨리 얘기해 줘. 좋아. 협동심이 어디서 있는지? 위에, 위에. 참 어렵다. 태형아, 고마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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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 몇 초 걸렸어요? 아, 나쁘지 않아요. 아, 나쁘지 않아요. 아, 나쁘지 않아요? 네. 아홉 개 메뉴래요? 야, 태형아. 너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라. 태형아, 시킹 서리원 먹자. 시킹 서리원. 딸기 빙수 하나 시키고 뭐. 그. 머칸다 포에브. 그. 딸기 빙수 하나, 팍킹수 하나. 그리고. 머칸다 포에브. 그.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슈팅 스타로 해주세요. 아, 슈팅 스타로 해주세요. 슈팅 스타로. 엄마는izado. 마다스 Nashville. sustzin에. 마다스 Bernard 쭈 traverse. 아, 자, 슈팅 스타로 해주세요. 슈팅 스타로 Augenеш는 motherfuckers. 뭐? 야, 나 집중해, 나 집중, 나 집중 자, 가지고 와, 가지고 와, 빨리 집중 안 남친, 미친 애들이 다 정신이 나갔나 봐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말씀하셨죠? 벌칙이 있다고 근데 저는 무조건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지민 씨는 1등 하면 벌칙 안 하세요? 설마 뭐 이거 입고 어디 갈 거고 그런 거 아니겠지? 벌칙을 정하시겠어요? 지금 입은 복장으로 축복하는 거 알겠어요? 아, 이걸로요? 저 나쁘지 않아요? 예? 저 좋아요 나 나쁘지 않아, 나 야, 나쁘지 않다고? 나 여름이거든, 나쁘지 않아 저 이거까지 가능해요, 이거 이렇게까지 야, 너희만 생각하지 마 이 형이 제일 큰 일하지 자, 가자 모르겠다, 나와 하면 되잖아 야, 한여름이라고 이 형이 제일 큰 일하지 솔직히 정국이는 이거까지 같이 해야 될게 당연히 저거 입고 할 거 같고 네 벌칙 아니라도 내가 만약 벌칙 해야 되면 고무신 준비해달라고 할 거야 벌칙, 벌칙 정해, 벌칙은 벌칙은 뭐로 해? 이걸로 출국하게 해요 이걸로 출국 말고 다른 거 없나? 이걸로 뭐 할 수 있는 거? 근데 뭐 그게 제일 무난해 출국이 이제 기대도 안 해 아!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뭐 사복 입고 달방 촬영할 때 그때 나머지는 다 그냥 정상적인 사복 입고 오는데 한 명은 이거 그 한 명은 그래 똑같은 거 입고 오기 그런 거 괜찮네 오케이, 어때? 오케이, 지금 옷으로 한 번 더 사랑한다는 네, 한 번 더 사랑한다는 네, 한 번 더 사랑한다는 조국이한테는 상인데 여러분, 못 믿으세요 예외 좀 줘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제 걸로 하겠습니다 지민이, 어때요? 아, 그래 지민이께 클래식하고 좋아 지민이께 클래식하고 좋아 일받이 시원하지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스네이크 나 오케이, 뭐, 뭐 동물이랑 상관없어도 되잖아요 동물의 왕국 동물인데 동물 보셔는 안 해도 되잖아요 아, 맞아, 맞아 오케이 나는 곰 섹시한데? 와, 곰이 섹시한데? 오, 섹시한 꼬비야 딱 나는 이게 돌려서 이렇게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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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송구이 너는 뭐? 오케이, 타조러 간다 타조 오케이 오케이 허, 허 뭐지, 이거? 나무늘보? 개미야키 김남주 다람쥐 아, 근데 어쩜 송구심만 있으면 돼요? 나는 아고 아고 나는 닭 닭 다, 오케이 뭐야, 이거예요? 이거지? 오케이 자, 이제 어렵다 자, 너 부터 갈래요? 빨리 가자 한 명씩 박자 왔어서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어려워, 어려워 오케이, 가자 나, 뒤에 놀아, relations iska がとう 우리 템포로 좀 더 빠르게 해야 할까?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잠시만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동물받 puzzles 동물 Nearby 동물의 왕국 총 1kg 지켜주는 왕국 동물 자센스 야, 야, 너무 아파. 시계가 너무 아파. 야, 시계가 너무 아파.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이렇게.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나.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나. 야, 얼굴이 너무 아파. 야, 얼굴이 너무 아파. 아, 이게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아니, 형이 그렇게... 아니, 나는 형이 그렇게 웃기게 하지 마요. 형, 형아, 이제... 인중이 왜 자꾸 다들 내려와? 하다 보면... 아, 죽겠다. 아, 죽겠다. 아, 죽겠다. 스피드하게. 아, 근데 컴퓨터가 진짜 아파. 진짜 아파. 5, 6, 7, 8.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벌써 빨라져, 이렇게? 아, folded 상황. 빨리ła, 시작. 더 빨라야 돼. 아, 빨리. 가자. 가자, 가자. 어떡해, 가자. 蛤. 가자, 가자. theories. 뭐야? 야, 이거 씨, 야, 아, 이게, 야 야, 이게 단점이 있다 빨라지니까 나랑 네 거랑 헷갈린다 그래?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아, 너무 아프다, 여기 오케이, 아스 자, 갑시다, 갑니다 자, 가자 아, 이제 안 웃는다, 나 오케이, 진지아, 진지아 안 웃고, 안 웃고 진지아, 갈게 동무래 왕국, 동무래 왕국 더 빨라야 돼 더 봐, 더 봐, 더 봐 공짜 아, 더 봐, 더 봐 아, 더 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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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린다 두 번 안 돼 두 번 안 돼 야, 박탈이 살고 앉아, 박탈이 못 따라오겠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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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냥 꼭 이렇게 못생기게 하냐, 이거 야, 꼭 그렇게 얘기하래 아, 이거 하나 보니까 그게 되냐, 표정이. 나 진짜 안 웃고 싶어. 그만해. 진정하자, 우리. 진짜 안 웃고 하자, 진짜. 막판이니까. 진짜 웃지 마, 진정하게 안 돼. 야, 웃는 사람도 끝나게 해. 어? 웃는 사람도 지게 해. 웃으면 웃지 않는 거. 웃는 건 되는데, 소리 나면.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소리 나면 어때요? 오케이, 오케이, 소리 나면. 끝 소리가 나면. 오케이, 오케이. 호흡 가진 게, 하악. 그렇지. 오케이. 음소거 동물이. 형에서 끝났어요, 형이. 끝 소리 나면 이제 끝. 음소거 동물이라고. 침묵의 동물의 왕국.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셨습니다.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흠사, 너가 왜 안 해, 너. 흠사, 너가 왜 안 해, 너 왜 안 해, 너 왜 안 해. 흠사, 너가 왜 안 해, 너 왜 안 해. 왜 왜 안 해, 너 왜 안 해. 왜, 왜 왜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해, 너 왜 안 해. 웃음 참는다고 해. 순간에 정신이 일었어. 네, 알겠습니다. 이틀 전 스케줄 끝나고 관리를 받았는데 어떤 관리계? 아, 이거 정말 안 보이게 하자, 서로 야, 심지어 난 부위까지 알고 있어 오케이 아, 맞다 아, 그래? 와, 이거다! 아, 그러네!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저거 해준다 와, 이거 좋다, 이거다, 와, 대박이다 1점! 아, 어렵네 자, 방금 우리 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네 제가 먹은 김말이 치김의 개수는? 아, 나 아까 세, 세, 세 썼는데, 이거 좀 많이 먹었냐? 뭐? 난 정국이랑 감히 통해 하나, 정답 하나, 둘, 셋 정국아! 정국아,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지금? 네 개가 많아? 이렇게? 아, 많이 먹었네 아, 저거 많이 먹어 많이 먹었네, 김말이 겁나 컸는데 아, 형, 대 야, 김말이가 없더라 오징어 치김도 있고, 양파 치김도 있었는데 야, 김말이만 7개는 먹었어, 네가 나, 김말이 튀김만 먹었어 오케이, 자 대단한데? 자, 가겠습니다 오케이 아, 나 먹었나 나 뭐하냐? 자, 제가 그저께 게임을 했을 때 한 판만 이기고 자야지 했는데 과연 몇 시에 잤을까요? 야, 이거 어떻게 하죠, 내가? 아, 이거 둘 중 하나인데 맞아,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야 하나, 둘, 셋 형을 믿을게요 그래, 6시 아니면 8시야 6시, 6시 아, 6시 와, 나 찍었는데 오케이 아, 6시 아니면 8시였어 내가 8시, 6시 헷갈렸어 아, 나 8시로 알지 아,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아, 6시 6시 아니면 8시였는데 발음 비슷하니까 나 8시, 9시 고민했는데 아, 나 들었는데 까비 우리 숙소가 배달 음식이 잘 안돼 그치? 네, 그쵸 어, 우리 몇 개가 없잖아, 배달차니깐 우리 한남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그렇지 내가 마지막으로 시켜먹은 배달 음식은? 아, 이거 저거 아니, 잠깐만 뭘 마치라고? 대충 장르라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우리 한남동이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뭐 많이 시켜 먹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가 그거는 안 되는데 그거는? 숙소에서 그게 안돼 아, 모르겠다, 이거 하나, 둘, 셋 치킨 아니야? 새꽃이 아니야? 새꽃이 아닙니다 한랄푸드회입니다 아, 이거는 왜? 자, 과자 나를 갈게 나 떡볶이인 줄 알았어 내가 오늘 입은 속옷의 색깔은? 야, 이거 아, 아까 본 것 같은데 아까 봤어 본 것 같다고? 언제 봤어요? 너 옷과음도 같이 그쵸, 환복같이, 그쵸 밴드색이에요, 아니에요? 밴드색 아니죠, shortly 아니죠, 저번에 그색이 이건... 아, 이건 좋다, 거쳐줬다, 이거는 호빈은 자, 바꾼 거 없으시다 하나, 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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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호빈이 두 개밖에 안 입어 그렇잖아 호빈이 두 개밖에 안 입어 조종, 하나 하나, 둘, 셋 50대 50이야. 자, 난 비주얼으로 간다. 야, 뭔 색이야? 난 비주얼으로 간다. 아... 흰색! 이 형, 흰색 아니면 뭔 색이야? 이 형, 난 정확하게 알아. 아니, 아니, 그 특정 브랜드 그 색깔 두 개밖에 알아. 맞아, 맞아, 맞아. 나는 파랑. 음악이다, 손 부어. 파랑, 파랑. 옛날에 띄었어. 파랑, 띄었어? 대박이다. 다 버렸어. 그 브랜드만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흰색! 자, 제가 이 며칠 쉴 때 병원에 갔습니다. 과연 어떤 병원에 갔을까요? 무슨 요일이야, 무슨 요일? 제가 주말에 갔다 왔습니다. 아마 저에게 관심이 조금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주말에 갔다 왔다고? 네, 제가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저번 주에. 잠깐, 잠깐, 잠깐. 관심이 있다면. 나 진짜 들었는데. 헷갈려, 이게. 솔직히 제가 꼴찌인데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뭐지, 뭐지? 제가 은연 중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저 이거 주실 거 한 번만. 아니, 잠시만, 잠시만. 딱 10초 만 더 주시면 안 됩니다. 병원의 종목을 말하십시오. 병원의 종목이 뭐 많습니까? 몇 개 없어요. 아, 나 이거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거나 써, 사실 누구야. 누가 알겠어. 와, 각종 종목이 다 나오죠. 야, 이거 아니야? 칫과인가? 남주아, 칫과네. 남주아, 이거 아니야? 아, 칫과네. 칫과인가? 아, 칫과인가? 형, 형, 나 맞았어요. 아, 칫과 썼는데. 그, 사랑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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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몇 번 했는데. 사랑님. 와, 사랑님. 저번에 잘 안 가거든요. 발가락 괜찮아? 발가락 매우 괜찮아요. 그래, 오케이. 나만 맞췄어, 나만. 형, 내 과 괜찮았어요? 내 과는 간 적이 없어요, 제가. 내 과는 간 적이 없어요, 제가. 와, 나 진짜 많이 맞췄어. 나 3개인가 4개 맞췄어요. 3개 맞췄어? 네, 3개인가 4개. 자, 갑시다. 다음 문제 주세요. 아, 너무 어렵다. 오케이. 지민이 형 많이 맞췄는데. 솔직히 인간적, 인간적. 이게 TMI니까. 오케이. 장난 뭐야? 내 왼쪽 발바닥에 적힌 글자는. 와,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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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이게 오른쪽, 왼쪽, 왼쪽.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내 기억은 왼쪽이었어. 왼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난 지민이를 사랑하니까 알 수 있어. 오케이. 나는, 나는, 내가. 지금 너희 양만에 적혀있는 거 말한 거지. 네. 그림은 안 그려도 돼요, 글자예요, 글자. 나 그림까지 그렸어. 우와. 하나. 팔 바닥이죠? 하나. 왼쪽 팔 바닥 하나, 둘, 셋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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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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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났어? 끝났어? 다음 게임 뭐죠? 아, 두 번째 맞췄다 한 문제 맞췄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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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 불타고 그러네 J.O. 페이클럽 이게 뭐야? 야, 이거 팬들도 맞춰보라고 진! 불타고 그러네 A S L R R B Let's go! 여러분 준비 됐어! 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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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 Let's go! 우아한 덕이 하늘 하늘 와우! 하늘 에어승 La 내 사랑 나는 젊이 나는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